그간 세자 저의 일을 천하께 낱낱이 고한 자가 있는 것 같아. 효윤겸이 널 만나고 싶어해. 그만 내 지구를 떠나고 싶습니다. 그만둘 생각일랑 말고 가서 요양이나 하다 오게. 이걸 내게 왜? 너는 받아도 된다. 니 덕에 강적의 무리들을 미리 잘라낸 것이 아니냐. 그게 무슨 소리야? 고생 많았다. 고생하셨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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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히의 바람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